167번 fx가 절대값에 x제곱-x에 2에 4-x에 2에 4-x gx가 fx 영준아는데 니가 선택한 문제는 너무 고마운 문제예요 이윤은? 쉽냐? 대화하기 싫어요? 응? 이윤이 선생님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죠 뭔데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아냐? 뭐? 이윤이한테 배웠어요 저런 싸가 찍는 것만 배워갖고 조금 가치가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눈 너무 배웠나 오지? 하하하하 줄을 hk 맞지? 자 그래 놓고 ㄱ k는 2일 때 g의 얼마가? g2가 산양은행에 ㄴ hk의 최대는 산의 ㄷ hk는 2 hk는 2를 만족시키는 k의 범위가 2의 제곱 부터 2의 사생인데 여기는 2호가 들어가 있네 알겠지? 이러네 여기 봐봐 일단 여기가 2차일 때는 그래프 간소화 시킬 수 있다 했지? 내가 3차는 하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3명은 달라가지고 그치? 2차는 돼 그래서 저 새끼 그리면 어떻게 돼요? 0, 2지? 이거지? 이거? 맞아? 그런데 제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1, 1 1이냐? 1이죠 이렇게 되는데 무한대로 가면 죽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지? 이해해야 해 맞죠? 야 그리고 0하고 1해서 2함수 미분 불가능한 함수 맞아? 안 맞아? 왜 맞아? 그럼 어떨 때 미분 가능해요? 뒤에 있는 새끼가? 자 x제곱 마이너스 x에 만약에 여기가 hx 뭐 fx 다른가능하여 지금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얘가 0하고 1해서 미분 불이지 얘들아? 이해해? 근데 얘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야 어? 그럼 0하고 1해서 미분 가능한다면 어떻게 한가 그랬을 때? f0은 0 f1은 0 이해해야 해? 뭔 소리인지 알겠지? 어? 기억해? 그거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이거 써봐 이렇게 g 곱하기 f 해서 이거 미분한 거 써보란 말이야 g 프라이 f에 g f 이렇게 써가지고 확인해 보라고 이해하냐? 음이게 자미게 해서 확인해 보라고 알겠지? 계속해서 익숙해져야지 그러니 제가 영업일에서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어가지고 이런 그림이 떨어지는 거야 대충 이런 그림이야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했지? 그 다음에 이 새끼에 대한 해석을 해야돼 이 새끼에 대한 해석 이게 뭐야? fx라는 그래프랑 kx라는 직선 그래프지? 곡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으면 곡선 잡으래지? 직선이 곡선보다 밑에 있으면 직선 잡으래라니까 결국은 뭐야? 아래에 있는 새끼 잡아 이런 얘기야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kx라고 치자 이게 f고 알겠어? 그러면 아래에 있는 새끼 잡으라고 이 그림이지? 이게 gx야 그러면 이런 지점이 첨점이 되니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지 이해해요 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러면 자 이 그래프랑에 대해서 잘 봐 kx인데 혹시 k양수라고 좋지? 양수 k 나 봐봐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올라가는 거지 나 봐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아래에 있는 거 잡으니까 잘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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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미분 불가능하자 이해해 안해? 이해해? 그러다가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접할 때 있지? 이해하노 안하노 이렇게 접할 때 있으면 잘 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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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있는 거 잡으니까 이거에다가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딱 한 개 있지? 이분 불가능한 점이 어디가 두 개야? 아 여기 하나 더 두 개구나 미안해 이해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더 올라가서 이 새끼 보이지? 네 이 새끼 접선 보이냐? 네 이게 접선이야 이해했죠? 그럼 접선이면 드래프 잡으면 이렇게 됐다가 아래에 있는 거 잡으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려지지? 맞아? 여기는 접선이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지점이죠? 네 그럼 이때는 한 개지? 예 했어 안 했어 이해 되죠? 그러면 쟤보다 더 가파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네 이해하노? 이해하노? 돼? 그래 그러면 그때는 요거에다가 이거에다가 그냥 이거지? 네 그러면 이 지점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지? 네 왜? 손에 못 떴대 어? 야 뭐 떴대 거기 재난문자? 어? 재난문자 안 보자 어? 재난문자 배터리가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이거 심지어 해내는 거 아니에요? 족가 잘해서 그냥 두 개지 아니 쭉 안 하네 쭉 되니까 아 씨 너 고3 맞어 시댕새끼야 열심히 해야될 거 아냐 요즘 근무 대만이라 또 니가 뭘 근무를 해야 되는 거야 공무원 야 야 야 야 쭉 들어와 야 두 개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해보자 HK의 최대는 4 맞지? 네 HK의 최대는 4 맞지? 네 그 다음에 HK가 두 개인 게 두 종류지? 두 개인 게 두 종류잖아 네 여기 있을 때랑 아 두 개인 게 여기가 아니죠 두 개인 게 이 사이지 이 사이 이 사이 있을 때 두 개지? 네 이 사이에 있으면 두 개잖아 다시 한 번 그려 이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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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맞죠? 이렇게 지나가면 맞지? 이렇게 생각나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아래 있는 새끼 잡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두 개지? 이해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가 두 개야 마지막으로 얘보다 코도 두 개지? 그러니까 그냥 틀렸어 아무 계산 안 해도 K는 이만하면 되네 이건 뭐하면 돼? G2는 G2는 F2 여기 K가 2일 때라 그랬으니까 이건 4지? 그럼 F2 계산해보면 얼마야? F2 계산해보면 2 2 제곱이지? 그럼 둘 중에 작은 거 잡아라 이거 아니야? 이 암수가? 누가 잡아? 이 때꺼요 내가 잡네 그러니까 4 얘는 맞았네 이해해요 안해요? 예 이해했어? 하나만 생각하자 하나만 이해 되세요? 하나만 이건 이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줄 알았으면 그냥 껌이지 껌 알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 좀 해보자고 이거에 대한 알겠지? 이 기준점들에 대한 생각 기준선이 이 새끼랑 접할 때랑 여기서의 접선일 때지 맞아 안 맞아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 기우기가 얼마인지 알겠죠? 이 새끼는 기우기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원래 이렇게 밑으로 그려진 새끼 아니야? 그걸 꺾어 올린 거니까 이 접선도 한 다음에 기우기 바꿔 버리면 되지? 네 이해해야 해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요새끼 이렇게 절차값 3명 쓰지 말고 집어넣어 버려도 되지? 어차피 2에 4-x도 양수인 거니까 이해해? 서장, 돼? 그러니 요새끼의 그래프가 원래 이거였던 거야 원래 이거 알겠죠? 원래 이거 그러니 저 새끼 미분하면 얼마야? 2x-1에 2에 4-x고 그죠? 더하기 x제곱-x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하고 2에 4-x 이렇게 써버릴 수 있지? 여기다가 0 넣어버리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2에 4승 되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빼기 4승이지? 그러니 이건 2에 4승 되는 거지 기울기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요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저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접하는 거니까 접점 모르잖아 맞죠? 그럼 이 점을 티컴마 몰아보면 돼 티컴마 티제곱 마이너스 t에 얼마? 2에 4-x 절대값 100개워도 되죠? 원래 양수구간이었죠? 그러면 0,0하고 이 새끼의 기울기지? 그러면 t분에 얼마? 티제곱 마이너스 t에 2에 4-x 이 새끼가 이거랑 같아야지 여기다가 티는 거랑 이게 미분친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3t 빼기 1에 2에 3t제곱 이 1에 곱하기 2에 4-t제곱 얘들아 그럼 이거 죽어버리면 되지? 네 약분시켜버리면 되지? 네 t-1은 마이너스 t제곱 3t-1이네 그러면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얼마? 2t는 0이네 t는 뭐하고 뭐나봐 0하고 2나오는데 여기 잡힌 2겠지? 이해하네 그럼 2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서 집어넣어봐 얼마야? 2 집어넣으면 4-1에다가 마이너스 4에 더하기 2네 맞아? 이거 2의 제곱이니까 너 1이니까 이 새끼 기울기가 2제곱인거지? 그러니까 이건 맞긴 했었어 이루고 왔는데 하나가 더 있었던거지 그렇죠 이해해요 안해요? 네 어디선지 알겠어? 네 끄세요 고맙습니다